네, 월요일마다 투자 아이디어 어떤 걸로 삼을 수 있는지 이슈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걸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순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간 배당 받아볼까를 이슈로 챙겨오셨더라고요.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배당 얼마나 한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했는지부터 일단 확인해 드릴게요. 다트라는데 공시 사이트 다트에 들어가서 검색어로 중간 괄호 열고 분기 배당하면 분기 배당 공시한 기업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중간 배당 공시한 기업은 16일자 이후로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더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 받으시려면 2월 28일까지 주식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29일에는 팔아도 주식은 평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시한 기업이 58개입니다. 상당히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 배당 기업 수도 줄어들고 중간 배당 금액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일단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금으로 자체가 상당히 좀 상장에서 전체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만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뭐 오늘 지금 다음쯤에는 당장 중간 배당 보유를 해야 되는 기간이 나오는데 중간 배당만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좀 무리한 전략이다. 이걸 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럼 공시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공시를 했는지 리스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맨날 배당하는 회사들 삼성전자 중간 배당 매번 하죠. SK텔레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SK 하나금융주지이라든지 한원시스템, 쌍용 CNE도 중간 배당을 매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청담러닝도 단골로 중간 배당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LG유플러스라든지 현대중공업 지주, 이노션, KCC글라스, 시젠, 하나 멋지로 해서 이런 종목들이고 굉장히 중간 배당 안 해서 서원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죠. SOE라고 현대체는 작년에 중간 배당을 못했거든요. 올해 중간 배당을 다시 한다고 공시를 냈고 이외에도 제가 관심을 아직 공시는 안 냈는데 관심을 갖고 보는 게 금융지주사는 지금 하나금융지주밖에 공시를 낸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당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배당을 막을 근거가 좀 사라져버렸습니다. 금리는 인상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시를 안 했지만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금융지주사가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정도가 현재 중간 배당을 공시한 기업들이고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고 그렇습니다. 중간 배당 받으려면 달력에 2월 28일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전까지는 관련 기업들 보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략상 100% 비중을 두면서 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접근할까요? 그러니까 중간 배당은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야 나 배당 꼭 받을 거야 이러고선 며칠 안 남았는데 배당 노리고선 투자를 한다? 배신감 느낄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게 배당하고 나서 받고 나서 주가가 또 확 빠져버리면 이게 낭패잖아요.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배당만 생각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물론 그 기업을 내가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기업은 그런데 배당까지 준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주가도 지금 만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당을 들어가도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배당만을 위한 투자는 조금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배당 투자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당을 진짜로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배당 많이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시세 채액을 얻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피 고배당 50지수가 훨씬 아웃퍼품을 했어요. 지금 빨간선이 지금 코스피 고배당 50지수거든요. 코스피보다 많이 위에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KRX 고배당 50주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자 노리고선 배당 종목을 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달 5월달부터 흐름이 좀 옆으로 기고 있죠. 정점 찍고 그러니까 배당 중 여력이 조금은 5월부터는 조금 약해졌다. 5월까지는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흐름도 하나를 참고해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받을까. 그러니까 내가 주가에서 한 주에 배당금을 감안하면 배당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등치가 작은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드코프나 쌍용 CNA 하나금융 지지 이런 종목들은 2%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고 청담로는 1.6%인데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삼성전자 SK텔레콤 SK포스코는 중간 배당의 배당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등치 큰 종목들은 배당 노리고 들어갔다는 낭패 보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등치가 작은데 내가 이 종목은 정말 잘 알아. 그런데 배당을 많이 줘왔어. 이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것만 노리고 배당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58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58개 기업 일일이 수급을 체크를 해봤어요. 기간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수급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수급으로도 접근하는 게 왜냐하면 등치가 작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나마 조금 수급이 되는 게 LG하고 LG유플러스 쌍용CN이 S&T 모티브 하나 모티리얼 이런 종목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메이저 수급이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아닌데 종목을 하나 고른다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청담러닝이 요새 투셋도 좋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하고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상황을 봐서 배당을 받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보유자의 영역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체크를 해볼게요. 성장주가 요즘 들어서 핫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5G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슈를 잡아오셨더라고요. 내용 따져볼까요? 쎄, 그 OLED를 한 번 할까 5G를 할까 그랬더니 OLED는 오늘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네. AP 시스템이나 덕산 네오르시나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통신주는 오늘은 좀 흐름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틀 동안 굉장히 독특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근데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불국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통신장비주가 상대 강도를 살펴보면 코스닥지에서 5G 종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통신장비 업종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밑으로 꺼져 있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나는 쪽인데 사실 이번에는 가겠지 이번에는 가겠지 하고 된통당한 게 바이오하고 통신 5G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특히 그런 현상이 강화됐었는데 통신장비주도 왜 그렇게 힘을 못 썼느냐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일단 올해 너무 나빠지니까 실적이 나빠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안신의 앵커도 5G 쓰시죠? 저 LTE 쓰는 것 같아요. 4G 쓰십니까? 현명한 상태이시네요. 저 5G 쓰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4G보다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SK텔레콤이 올해 1분기에 46%가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고요. KT는 29%가 줄어들었고 또 글로벌 통신사들도 설비 투자를 좀 줄였고 거기다 삼성도 크게 버라이전하고 엔티티 도코모스 수주한 이후에 수주가 좀 잠잠했는데 영국 통신사에서 주재했던 얘기가 나오고 보다 얘기가 나오고 실적들 보면 다 그래서 나쁘게 나왔어요. 하반기에 글로벌 통신사들 투자를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5G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한미정상에 되면서 5G 관련해서 한미협업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범템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적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게 서진 시스템 정도죠. 서진 시스템은 통신장비 매출이 작년에는 거의 70% 63% 했는데 통신장비 매출이 올해는 지금 24% 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장비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고 나머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5G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 자체가 4분기부터 턴우라운드 가능성도 거론되는 마당에 그럼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비중 확대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볼 게 해외 통신주는 이미 벌써 돌아섰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인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꼽는 게 다산 네틱스 자회사 DGS인데요. 사실 DGS는 지난 금요일 정가 기준으로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지수가 지금 4%가 빠지는데 일본은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케이지 225종목 중에서 5종목만 모르고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니 화학중이 5% 내로 다 빠지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요? 그 얘기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알고리즘 매매인지 뭔지 그런데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걸 비하면 우리 시장 참 안 빠지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후지츠 그러니까 통신장비 회사인 후지츠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보이지고요. 통신장비주 수급 수급 프로그램도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강하게 쌍거리가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장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대부분 통신장비주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최근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정말로 산 것만큼 파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매도규모가 그렇게 세지 않다. 종목별로 그러면 갖고 가도 될 것 같고 제일 관심 가는 종목은 역시 대표적인 KMW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끈하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5G 관련 주 매수, 매도 어느 정도 규모로 했는지 그거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주 수급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LG 이노텍이 이틀형색 쌍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SDI SDI는 좀 전에도 앞코너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쌍거리 나왔고 하이브는 연기금이 계속 사는 종목이고 외국인은 LG 생활건강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가 수급 대장주로 지난주 월요일 낳고 봤던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엠이 7일 연속상 끼리 오늘 엄청 잘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고요.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도 수급이 나쁘진 않은 편이고 CJ, ENM, YG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비교적 괜찮은 종목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급 어떤 종목 관심 가지신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에코프로비엠 지난주 정말 잘 갔고 오늘도 잘 갔는데 그 종목 미리 한 번 수급사항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약간 체계적 위험이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 전체가 시장 위험이 있는 시장인데 하락 종목도 많이 늘어나서 종목 선택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지금 시장 대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포탈, OLED, 엔터즈도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브즈도 일종의 그런 쪽으로 꼽을 수 있는데 매매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OLED 같은 종목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데 AP 시스템 따라서 할 수 없죠. 엔터즈도 마찬가지고 포탈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아침에 보면서 따로 이슈를 잡지는 않았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LG그룹주 두 종목이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LG전자하고 LG이노텍 어떤 이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데 가격도 말랑아 말랑하는 가격이고 특히나 LG마그나라는 의사가 7월 1일에 술범을 합니다.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LG그룹주 두 종목 정도는 저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 두 개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종목 LG전자 LG이노텍까지 주셨네요. 한 주 한 번 양식을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부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감 근처와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길 함께 지켜보면서 마감 전략 짜드릴 테니까 2부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er 2부